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허니 머스타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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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! 오늘은 짜잔! 신전떡볶이의 분모자 당면! 그리고 치킨의 김밥 먹방! 레츠고! 구독과 좋아요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감자막을 해주세요! 진짜로 인사해 우와... 진짜 맛있다 이 신전떡볶이 착한 맛 시켰는데 너무 매워요 계란 계란을 모을게요 치킨 치킨 헤어프라이기로 튀겼어요 180도에서 25분 튀겼습니다 치킨 치킨 텐더 치킨 페 Toy 치킨 치킨 윙 윙 윙 손잡이를 만들고 맥주 복itime 크릉 버터 물 고크 £ert 생 Wellness 맛있는 음식 치즈김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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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와 대박이다 한 번 더 치즈김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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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니 머스타드 허니 머스타드 허니 머스타드 이 사슬치킨은 구독자분께서 먹어달라고 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냉동식품인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약간 놀랬어요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